진짜 이거? 아 이상한 놈들 없으니까 그냥 속이 다 후련하네 오늘은 완전 열심히 일해야지 형! 아 형! 야 뭐야? 이들 누구도 어떻게 알고 왔어? 알바하고 싶어요 무슨 알바를 해? 형아 써줘 나 준비까지 해왔잖아 진짜 오늘 잘할 수 있어? 진짜 잘할 수 있어! 알았어 알았어 야 우리 취직됐어 넌 형만 따라와 넌 내가 갖고자 야야야 너 왜 맨날 얘 데리고 다니는 거야? 형! 형 또 뭘 모르네 얘랑 나랑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사이 일심동체 뭐 이런 거야 얘랑 나랑 호흡이 얼마나 잘 맞는 줄 알아? 야 너 짜자면 짬뽕 둘 중에 하나만 골라봐 하나 둘 셋 짜장! 꺼져라 미안해요 형 짬짜면으로 두 개 주세요 뭘 짬짜면으로 두 개를 두어? 너 어디가? 그릇 찾으러 갑니다 그걸 왜 찾냐 이리 와! 아가스 딱! 아유 진짜요 짜라짜라 짜라짜라 뭐가 짜라짜라짜야? 짜르지 마요 뭘 짜르지 마! 얘는 참지마요 으그으그으그 어? 손님 손님 이거 티셔츠가 만 원이에요 한번 보고 가세요 예? 이거 싼데 되게 많 아유 참... 형! 왜? 아 요새 누가 그렇게 장사해? 그러니까 안 사잖아 뭐? 일단 손님을 집중시켜야 될 거 아니야 우리 하는 거 잘 봐 형 자! 대한민국! 아 이 정도는 해줘야지 야 야 사람들 되게 좋아한다 왜 이렇게 하는 거야? 야 그러면은 요 북도 좀 치면서 신나게 해봐 신나게 신나게 자! 그때 춘향이가 아 춘향이가 왜 나와 춘향이가 너 어디가? 과거 시험 보러 갑니다 그걸 네가 왜 다녀와? 아 갔습니다 어휴 진짜 내년 수청을 들어 뭘 내 인연이야 뭐가 내 인연이야 내후년에 들어 뭘 내후년에 들어 아은철야 필요 없어 나가 동생을 나가라고 하니 어느 곳으로 가을이에요 뭐? 이 엄동서란에 뭐가 엄동서란이냐 뭐가 인마 한여름이야 한여름 아휴 진짜 감기 조심하세요 감기를 왜 조심하노 감기를 우리 월에 닭템? 야 필요 없고 안 됐다니야 일부터 배우자 봐봐 우리가 길거리에 있잖아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을 잡아야지 우리가 판매를 하는 거라고 어 그렇지 내가 한번 팔아볼 테니까 네가 한번 지나가봐 내가 손님으로 그렇지 그렇지 어서오세요 저희 집은요 빨간 띠 빨간 머리띠 빨간 건 다 있습니다 뭐 드릴까요? 빨간색 하이힐 있나요? 하이힐을 왜 차냐 하이힐을 왜 차냐 여장을 왜 해 여장을 아니 손님이 여자 손님이 올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런 설정을 왜 하냐고 네가 아니 설정을 한 게 아니고 내가 내한테 너 진짜 이래가지고 일할 수 있겠냐? 형 우리가 실전에는 강해요 손님 오면 여기는 내가 다 팔게 걱정하지마 진짜다 한번만 믿어줘 야 손님 어서오세요 저기요 여장을 왜 하냐 여장을 여장을 왜 해 여장을 아 뭐야 저 여자에요 어 죄송합니다 설정을 왜 하냐고 설정을 아 저 여자에요 아 저기요 아 제 여자친구한테 뭐 하시는 거예요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남상 좀 알았습니다 죄송합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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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는 게 뭐예요 다 있습니다 빨간색 뭐 머리띠 두개 해주세요 머리띠 두개 머리띠 두개 머리띠 두개 잠깐만 형 아 패션 스타일이 이게 뭐예요 형 그냥 이렇게 입으면 어떡해요 리폼을 해서 입어야지 리폼 리폼이요? 리폼 하나 둘 셋 어 잠시만요 어 잠깐만요 짜잔 민소매 팔찌까지 어? 이쁜데요? 이쁘지 그지 봐봐 우리 사장형처럼 브이넥으로 또 이렇게 리폼을 해야 돼요 브이넥으로 자 어 어 어 어 어 어 슈퍼맨이세요? 아니 뭐가 슈퍼맨이야 아 이런 데가 다 있어 야 가자 아 짠 손님 야 너 또 어디가 아이언맨 아 맛있습니다 야 아 아 아 아 아 아